이곳에 와서 거의 두번째 선행인데 이제 56분 4분 후에 티켓 오픈하면 1등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오픈런 자 이제 시작한 미 데이 물 검사한다고 물 꺼내라고요 물 미리 준비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너 앞이야 건강진 하신 생각도 좋아요 깜미데이 깜미데이 고마워 정말 딱 9시 돼요 여러분 1분도 빠르지 않고 딱 9시 되면 오픈 이거 18분인데 정말 꽤 시간 이래 동성도 1등으로 뛸 수 있을까? 멋있어 보셔야 저녁의 여전 이거 켜지지도 않았어 아 이거 켰다 내가 켜지지도 않았어 아 그럼 켜지지도 않았어 오 여기 켜지지도 않았어 나도 그다구한테 하하하 하하하 그 방에 누구야? 그 방에 그 방에 관해서 너희 핵테일이 없었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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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쁘다 가자! 가자 가자! 와! 거시기? 가자 가자! 빨리, 빨리! 아, 이거 뭐하또 아! 앞에 문제 생겨가지고 오픈함도 못하고 아 슬퍼 아 진짜 7시부터 줄 샀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나씩 아니 아니 ashica 아 아 아 50명은 제낀 것 같아 1등을 못 겠지만 이렇게 한장 하하 형이 누구지? 나 밖에 안가 뛰어 가야 돼 너네덜exc 도미도 안으로 가야 되죠 네, 오늘 일찍을 안에서 안으로 가야 되죠 안으로 가야 되죠 한 150등 150등 한 것 같아 한 200등인가 첫 번째 들어갔고 두 번째 세 번째, 네 번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슬프다